도마치 계곡에서 수신 가장 깊은 물이 많을때는 4m 현재 3m 정도 되요 곡물이 저 위에서 폭포처럼 쭉 내려오고 큰 바위 사이로 좁은 물로 해서 내려오네요 가벼운 다이빙도 가능하고 스노클링 물론 가능합니다 포인트 두번째인데 멋진 도마치 계곡의 두번째 포인트 물놀이 하기 좋은 곳입니다 맑고 커다란 바위가 있고 주변에 칠거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끊어진 달이고 여기에 암백이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번째 나오는 양갈래의 바로 초입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나무와 돌이 있고요 도마치 계곡의 최상구에 있는 암장입니다 암백 등반 장소 도마치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포천에 있습니다 도마치 계곡은 바로 옆에 있는데 도마치 계곡 트레킹을 할 생각입니다 도마치 계곡 까지는 2km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도마치 계곡 계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마치 계곡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동풍차 그 다음에 요양원 쭉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도마치 계곡 가는 길에 있습니다 쭉 지금 주차가 되어 있죠 이렇게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저 도로에 저 위쪽에 주차가 가능한지 보고 지금 보시면은 이맛갈비 있고 왼쪽에 보시면 모텔이 보이죠 이제 폐업한 곳인데 저쪽 사이로 해가지고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폭포갈비 있죠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하면은 여기 모텔이 나오잖아요 모텔 오른쪽으로 지금 여기 이제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다리 건너 가지고 저 사람들 보이죠 저 앞에 가는 그 사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차는 여기 쭉 길가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로에 하셔야 돼요 이제 도마치 계곡 주차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도로 가까이 지금 주차를 했고요 여기 바로 앞에 왼쪽에 저기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가지고 도마치 계곡 트레킹을 할 건데요 이쪽으로 저기 조선비치 모텔이 있고 이 앞에 여기 주차가 가능하면 도로변에 하시고 바로 여기 도마치 캠핑장이 앞에 있습니다 이 사이 왼쪽으로 쭉 해서 도마치 계곡 유원지 있죠 배궁 계곡 캠핑장 저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배궁 계곡 캠핑장 오른쪽에 있고 여기 왼쪽에 보면 도마치 계곡 유원지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입구에서 이제 조금만 오니까 여기 도마치 계곡 유원지라고 나옵니다 오른쪽에 나오죠 여기에 요거 바로 저 앞에 있는 건 다리 성진교를 지나서 우회전입니다 성진교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계곡물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배궁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것이 도마치 계곡 3 합우입니다 여기 이제 배궁 계곡 캠핑장 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배궁 계곡 캠핑장에서 우회전 여기 이제 막아 놨죠 이렇게 막아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놨는데 여기서 이제 쭉 우측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배궁 계곡 캠핑장에서 우회전 오니까 왼쪽에는 여기 막혀 있고 둘러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여기 사이로 안그러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계곡인데요 계곡에서 쭉 올라가셔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막혀 있으면은 계곡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길을 따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혔잖아요 막히면은 못 내려갑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계곡으로 가야 되는지 안그러면 여기 사이로 길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요 사이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을 조금 막아 놨는데 여기 도마치 계곡 캠핑장이 우측에 있습니다 도마치 캠핑장 바로 이 앞을 계곡을 쭉 올라갑니다 도마치 캠핑장에서 쭉 계곡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은 중간에 여기에 이제 살짝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보입니다 이제 계곡은 계속 이쪽으로 이어지는데요 계곡을 트래킹 하시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도로가 나와요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요리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은 바로 여기 굴다리가 나옵니다 이 굴다리를 지나가지고 왼쪽으로 쭉 해서 올라갑니다 이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굴다리에서 왼쪽으로 아래 굴다리로 해서 이제 왼쪽으로 빠져 놓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전봇대가 나오고 바로 이제 인도가 나옵니다 도로가 여기도 이제 도로가 있는데 가시지 말고 여기서 이제 곧장 올라가면 됩니다 곧장 이 펜슬을 따라가지고 여기 저 앞에 저기 굴다리 있는데 전봇대 두 개 하고 여기 다섯 개 펜슬 있죠 기둥이 있는데 이거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내려올 때 저 사이로 빠져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길을 갔다가 계속 따라 이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우측으로 가시지 말고 좌측에 있는 이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축사 같은 것이 나오죠 곧장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계곡이 깊은 곳이 나옵니다 저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는 이게 작은 연못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계곡 내려가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이제 가장 계곡이 깊은 계곡 수심 4m라고 나와있어요 동아치 계곡에서 수심 가장 깊은 곳 물이 많이 때는 4m 현재 3m 정도 돼요 사람들이 좀 수영을 하고 계세요 가벼운 다이빙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조금 돌아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폭포 여기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 물이 저 위에서 이제 폭포처럼 해서 쭉 내려오고 바위 사이로 좁은 물로 해서 내려오네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저 아래에 메인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가벼운 다이빙도 가능하고 스노클링 물론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 동아치 계곡에 수심 가장 깊은 포인트 1번에서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는 약간 위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이제 돌이 있죠 바위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사이로 들어가면은 제 1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숲속 도마치 계곡 캠핑해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매점 하나가 나와요 이게 이제 캠핑장입니다 저 안에 사이트가 있죠 근데 나무가 너무 작아 여기는 또 매점이 있고요 도마치 계곡 한강라면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캠핑장이네요 아이스크림 백패킹 야영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캠핑장 야영장 있는 곳을 지나면은 이렇게 가정집이 두어 군데 나옵니다 여기 펜션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정집이 몰라도 이 큰 가위 있는 것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출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자체에서인 경우는 못 들어가고 문이 열렸을 때는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가정집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300m 정도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큰 돌로 된 문이 있고 저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집의 끝부분에 오다 보면은 곧장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도로를 잘 따 놨어요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곡 트레킹을 하셔도 됩니다 자 아래 오늘은 도마치 계곡에 암장까지 가보는 것이 오늘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인데요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있는 데서 끝자락 계곡 내려가는 시멘트 아스팔트 길을 지나서 한 2,300m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인도에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 계곡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계곡이 좁고 수량도 많지 않고 돌멩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시고 저기서부터 한 100m만 올라가면 멋진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스팔트 길을 갖다가 한 100m 이상 걸어갔는데 이 끝나는 지점 왼쪽에 정말 멋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 끝부분에서 왼쪽 계곡으로 내려오면 여기 넓은 공트가 나와요 텐트 몇 개 칠 수 있고요 백패킹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입니다 포인트 두 번째인데 포인트 두 번째 정말 멋져요 도마츠 계곡의 두 번째 포인트 물놀이하기 좋은 곳입니다 맑고 커다란 바위가 있고 주변에 실 그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백패킹 장소입니다 텐트 두세 개 정도 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시 상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다리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요 다리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계곡을 그냥 타고 그대로 저 앞에 보이는 다리 있죠 그 아래로 곧장 올라가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왔다면 이렇게 다시 계곡 내려가는 길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요 저기 제2 포인트에서 걸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계곡을 타고 올라오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다리 아래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리 아래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깊지는 않은데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암백을 보세요 정말 멋있죠 직계곡에 암백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내려오고 저 아래 계곡이 행성되어 있네요 정말 멋지네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같아요 멋진 암백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팽상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팽상도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번째 포인트에서 세번째 포인트로 오는데 해철제 펜서 있습니다 다리 굴다리 밑으로 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쭉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계곡으로 쭉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좁은 두길이죠 계곡의 두길 혼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쭉 나옵니다 저 위까지 이어져요 세번째 포인트에서 계곡의 둑을 따라서 쭉 위로 걷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펜스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사유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픈이 되어있으면은 지나가면 되고 문이 닫혔으면 저 오른쪽에 있는 이 계곡으로 내려가서 가야 됩니다 문이 열려있으니까 지나갈게요 세유지를 지나서 철저 펜스를 지나서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 아스팔트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계곡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패킹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사용했던 데크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낡아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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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여기 데크가 쭉 있어요 이런데 이제 백패킹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아 여기도 데크가 있네 근데 전혀 보수가 안되어있고 계곡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데크가 있어요 아주 넓네요 여기도 있고 저 앞에도 데크가 연속 벗겨있어 아 여기가 황금자리입니다 여기 데크가 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바로 이 앞에 물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 뭐 1m는 안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 방금 전에 백패킹 장소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다리가 하나 나와요 저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리 위로 이제 지나갈 건데요 그 아래에 여기 보면은 두 곳 저쪽에 하고 이쪽에 두 곳에 잠시 물놀이 할 수 있네요 원래는 저쪽에 있던 데크 백패킹 자리에서 이렇게 쭉 걸어 오시면은 다리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가다 보면 쓰러진 나무가 있어 아래로 가야 되겠어요 다리 건너고 위로 쭉 오면 이렇게 좀 넓은 공트가 나와요 그리고 왼쪽에 멋진 남백이 있어요 바위텀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포인트예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아 그런데 오늘 물은 많지가 않네요 제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 보이시죠 바로 앞에 저기 여기가 멋진 곳이에요 정말 물맞고 바위 좋죠 여기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제 넓은 봉투와 멋진 바위를 지나고 나면은 드디어 끊어진 다리가 보입니다 드디어 끊어진 다리가 보입니다 여기가 끊어진 다리가 저 다른 집이에요 바로 이것이 끊어진 다리고 여기에 암백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여기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저 위에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 많아요 바로 이것이 도마치 계곡에 끊어진 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구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물에 휩쓸려서 다리를 만들었던 것이 끊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복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다리축과 저쪽 다리축은 남아있어요 그 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마치 계곡입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도마치 계곡에 끊어진 다리 사실 계곡은 포인트는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저 위로 올라가면 작은 포인트 밖에 없어요 여기가 끊어진 다리 바로 위에 있는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에요 여기 몇 군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고 저 멋진 암백 있죠? 바위 바로 여깁니다 이 바위 사이로 해 가지고 둥글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행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가운데에 암백이 엄청나게 안반이 멋있죠 여기에 수신도 깊어 물놀이 하기 정말 좋아요 이것이 도마치 계곡에 끊어진 다리 바로 위에 있는 계곡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 위로도 계곡이 쭉 행성 되어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암반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물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다리이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 이제 여기 넓은 암반 그 바로 위에 있는 물놀이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미끄럼들 타는데 여기 여기입니다 물이 이렇게 암반 위로 쭉 흐릅니다 이 암반이 굉장히 넓어요 길고 이렇게 쭉 흘러서 내려갑니다 아마 이렇게 암반이 긴 것은 도마치 계곡 중에 여기가 가장 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래에 끊어진 다리가 보입니다 자 여기 바위 위에서 잠시 쉬었다가 라면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용으로 새로 된 스틱을 쓰고요 스틱도 지금 새로 된 스틱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이제 DJI 영상도 지금 이제 켜도록 하겠습니다 라면과 이제 라면은 였고요 햇반도 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음식이 됩니다 대신에 물을 많이 넣었는데 여기 김치가 있습니다 식탁이 작아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간단하게 식사하고 테이블도 접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이제 접을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튀어 놓은 건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리 이제 쏙 밀어 버리면 돼요 이거 정말 간편하고 좋아요 여기가 끊어진 다리가 있는 곳 바로 저기 포인터 주변입니다 여기 멋진 바위가 있죠 계속해서 상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진 다리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니까 참 정말 맑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 봐요 물고기들 그걸 조금 거슬러오면은 저 쓰러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거기 방향 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길이 나오고 군데군데에 백패킹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위들도 있는데 바위 사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텐트 하나씩 피칭 할 수 있도록 여기도 되고 바로 여기 뒤에도 되고 저기 이제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 여기 있죠 이렇게 백패킹 공간이 있습니다 한 50m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도 이제 백패킹 하는 공간이 있네요 계곡으로 오르다 보면은 뭐 조그만한 물놀이 할 공간은 많이 있어요 여기 크게 어디 구멍이 뚫렸나봐요 바위에 물 새는 소리가 엄청나게 터지는 거예요 여기 거의 상구로 왔는데 상구로 오니까 깊은 곳은 없어요 얕고 이렇게 돌에 그런데 흙이 많아요 물고기는 많이 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물줄기가 두 곳으로 나눠집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왼쪽이 도마치봉에서 내려오는 계곡이고 오른쪽은 가지산 쪽이에요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대한 안반에서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 봅니다 커진 않고 약간 가운데에 엉망한 데가 있는데 바닥 돌에 흙이 많아요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도마치 계곡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첫 번째 양갈래가 나온 물줄기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아 이거 포인트입니다 저기 그대한 안백이 있고 여기에 수심이 좋아요 여기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바구에서는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 올라와야 될 듯 해요 여기는 물고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놀았던 흔적도 있어요 두 개의 산이 만나던 곳에서 만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 아 좋네요 여기 멋진 안백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맑은 물이 있어요 사람들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네요 여기는 하부에서 생각하면은 가지산과 도마치봉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서 나오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 한참을 올라오다 보니까 다섯 개의 돌로 탑을 쌓아놨네 여기도 그렇고 뒤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한 세 군데 보이네요 저 양갈래 나눠지는 데서 한 300m 정도 올라오니까 또 양갈래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여기 있죠 계곡 하나 있고 왼쪽으로도 계곡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에서 올라오니까 갑자기 큰 바위들이 계곡을 맞고 계곡은 아주 좁아졌어요 아 올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 오른쪽 바위들이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최근에 바위가 저기 사물어졌어요 보이시죠 저기 허얀바위 두번째 갈래길 계곡 나오고 나서 한 100m 이상 올라오니까 아 여기 큰 바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맑은 물이 바위 사이에 있습니다 정말 포인트 좋네요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한두 팀이 와서 놀기에 좋고요 여기 가운데 수심이 꽤나 깊고 보여요 여기 정말 좋습니다 바위가 있고 조금 전에 암병 옆에 있던 데서 한 50m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또 맑은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양갈래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한 세 번째 분은 네 번째 분은 포인트라기 보다는 여기 거대한 암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쭉 내려갑니다 정말 맑은 물이에요 물 소리 정말 좋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조그만한 웅덩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양갈래에 네 번째 보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 거대한 암반이 있고요 거대한 암반이 있고요 포인트에 이제 정말 맑은 물 보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 계곡은 양갈래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암장이 있어요 저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암백 등반 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와 위험하네요 사람들이 막 올라갔던 흔적이 있고요 저기 보세요 저 중간에 밧줄 아닌가요 여기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 암장하는 곳이에요 암백 등반 저 위에 군데군데에 발을 박아 놨죠 파이퍼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세 번째 나오는 양갈래에 바로 초입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나무와 돌이 있고요 이 암백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저 위에 피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쭉 박혀 있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도 네 개 정도 다 박혀 있어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여기 암백 등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밧줄은 보이지 않고 저 왼쪽에도 두 개 있네 중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암칼을 다 박아 놨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 암장입니다 도마치 계곡의 최상구에 있는 암장입니다 암백 등반 장소 여기에 지금 저 저쪽에 암칼을 쭉 박아 놓은 게 보입니다 밧줄은 보이지 않고요 아 멋집니다 이렇게 암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직백이에요 직백이다 못해 튀어나와서 앞으로 저게 중간에 저 위에 소나무 보세요 가위 사이에 끼어 가지고 저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여기가 암장이 암장 멋집니다 이제 암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아래에 또 세 번째 나오는 양갈래의 계곡이 나옵니다 이 계곡이 가지산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물이 한 줄기도 없어요 꽉 말라버렸어 여기 여기서 이제 가지산에서 내려온 거 도마치봉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저 아래 바로 여기입니다 그대한 암백이 있는 곳 바로 여기서 두 개의 계곡이 만납니다 여기서 그런데 도마치봉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은 계속 흘러 내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산과 도마치봉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양갈래에서 내려오는 물이 세 번이나 지금 합류를 했고요 이제 합류하는 곳이 없습니다 끝까지 올라가 봐야 도마치봉의 계곡에 바른지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합류하는 지점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백패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텐트 한 대여섯 개 정도 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지 않지만은 끝까지 올라가는 이번에는 도마치봉 계곡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치 계곡의 최상구에요 정말 맑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청량합니다 이제 도마치 계곡으로 도마치봉에서 내려오는 곳으로만 올라온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아 계곡의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른쪽 왼쪽 살짝 나눠지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수양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양보들이 있고 물의 흐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거대한 바위가 이어지고 여기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암장에서도 거의 한 1키로 정도 올라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에 왔는데 여기 좀 물 계곡이 고여 있는 데가 있어요 햇살이 들어와서 좀 걷지만은 잠깐 한번 볼게요 저기 쇠가 계속 제압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물이 좀 깊어요 여정을 여기 살짝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뒷창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계곡의 넓이가 2,3m 밖에 안됩니다 저 위쪽에 물은 그대로 수량이 중대로 옵니다 여기 잠시 앉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에 뿌리내린 이 버들강새이죠 이거 현재 이곳은 도마치 계곡의 최상부에 있습니다 이제 계곡의 넓이는 한 2,3m 밖에 없고 그것도 가운데로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바위들만 있습니다 주변에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잔잔히 들립니다 거대한 바위와 암백이 가로막고 있는 도마치 계곡에서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부터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이제 잠깐 잠깐 깎아보겠습니다 정말 계곡 진짜 성공한 시원하다보니 차이였어 시원하다보니 차이였어 시원하다보니 차이였어 차이였어 아 거대한 암백 사이에 요 웅덩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물놀이하기 참 좋아요 멋지죠 여기 타산암에서 본 물놀이 포인터 한곳입니다 이게 물놀이 포인터고요 암백입니다 암반이 있고 멋져요 여기 밥을 갖다 쌓아놨는데 쟤도 이제 돌을 하나 올릴게요 딱 맞네 여섯 개 올라갔어요 여기는 가지산하고 도마치봉하고 그 사이에 계곡에 약 세 번째 갈래 다 지나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멋진 암반이 있어요 그 사이로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지금 하산하면서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참길에 도마치 끊어진 다리 앞쪽에 있는 거대한 암백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제 계속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더편에 끊어진 다리 여기가 도마치 계곡에서 수심이 두 번째로 깊은 곳이고요 물놀이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암백이 있고 저 바위 보세요 그리고 여기 깊은 곳은 물이 깊을때는 한 2m 되는데 지금 한 1m 2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위에는 백패킹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도마치 계곡에 포인트 첫 번째 그리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어두워서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여기 이 차단막을 통해서 오늘 도마치 계곡을 빠져 나왔습니다 와 깜깜해졌네요 이제 승진교를 빠져나가서 오늘 트레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왔던 입구로 나오니까 편의점도 문 닫았어요 저기 또 마치 캠핑장 입구고요 주차는 주변에 도로에 하는데 저도 저기 해놨는데 주변에 해놓은 차들이 많이 있네요 저 건너편에 아마 저게 백운산 같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아 너무 늦었어요 모텔 앞에 되어있어서 차가 많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동풍차 갈비라고 있죠 여기까지 주차를 해서 도마치 계곡에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유료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유료 주차장이에요 유료 주차장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지금 chegar 급OOMEN